전국적으로 극심한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재정적으로 취약해 허리케인, 산불 등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24 이상기상보고서에 따르면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미국 주택 소유자가 기상현상과 관련된 잠재적 비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극심한 기상의 여파를 헤쳐나가려면 선재적 조치와 재정적 준비가 필수이지만 선재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26% 중 14%는 다소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12%는 매우 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5명의 주택 소유자 중 2명은 지난 5년 동안 극심한 기상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뱅크레이트 산업 분석가 로스만은 재난 대비는 평소에 시급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며 폭풍이 지역에 덮쳐온 이후에 해결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비상기금 마련, 보험 가입, 주택 개량 등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39%는 자동차 또는 주택 보험 정책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장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기후 관련 피해 보험에 투자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9%에 불과했습니다. 허리케인과 산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공제금을 지불할 때 부채를 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 남부 지역 주택 소유자의 20%가 심각한 기장 현상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되면 부채를 지지 않고는 공제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들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됐습니다.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4%만이 저축에서 예상치 못한 1,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고비용 신용카드 부채, 개인 대출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극심한 날씨와 관련된 잠재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일 경우 미 주택 소유자의 48%만이 재정적으로 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반면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주택의 소유자는 71% 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